사진을 찍다보면 카메라에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전송시키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. 그럴 때는 NFC 기능을 이용하면 아주 쉽게 보낼 수 있는데 먼저 카메라에서 내가 원하는 사진을 이렇게 띄워놓고 카메라 측면에 있는 NFC 로고와 스마트폰을 톡 하고 한번 건드려주면 스마트폰과 카메라가 자동으로 연결되고 카메라에서 내가 띄워놓은 사진이 스마트폰으로 전송됩니다. 사진이 전송되면 Play Memories 폴더 안에 사진이 저장됩니다. 한 장 더 보내보겠습니다. 사진전송 2000가 선 이런Ș한 사진전송 기능은 모임에서 촬영을 했을 때 다른 사람한테 사진을 전송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전송된 사진은 스마트폰에서 페이스북이나 카카오 스토리 등에 공유할 때 아주 편리하게 사용됩니다. 전송된 사진은 스마트폰에서 전송됩니다. 전송된 사진은 스마트폰에서 페이스북에서 gracefully 사용되고 있습니다. 전송된 사진은 스마트폰에서 스패리버스의 유료 사진을zens일 수 있습니다. 서진한 사진은 스마트폰에서 스패릭슐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. 전송된 사진은 스패릭슴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.